박재범, 캔디 듣고 왔습니다. 자, 맥주사전 부지런하게 좀 진행해보죠. 우리가 올해 초월 말에도 이거 올해 안에 끝내려고 했는데 반도 아직 못끝냈어요. 아, 정말. 자, 홉 브리딩 해가지고 홉재배이고요. 세계에서 가장 인기인 홉 품종들은 수세기 동안 지속적으로 재배되어 왔다. 그러나 풍미, 향, 쓴맛, 수확량, 날씨 및 병충이에 대한 정확력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홉들도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그렇죠. 요즘은 이제 홉이 완전 산업화돼서 의도적으로 개량된 품종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새롭고 참신한 향과 풍미를 가지는 홉에 대한 상업적 욕구는 국제적인 크래프트 맥주 운동의 성장 덕분에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라고 하네요. 최초의 교배부터 마지막 상영화기까지 새롭게 개발되는 홉은 토지를 맞는 품종을 재배하고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최소 10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인이나 그냥 사기업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품종 개발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투자가 필요한 일이에요. 이거 10년을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일반 사기업에서. 국가적으로 이 홉에 대한 장례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해서 한국만의 호품종이 나올 수 있도록 투자가 필요하다니까요. 저희 협회가 향후에 이제 조금 기틀이 잡혀지면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홉 같은 경우도 결국은 미국 자생종 홉과 유럽에서 가져온 홉의 뭔가 혼종의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온 거라는 얘기들이 실제 있어요. 여러 가지 자료들에 보면. 이러한 개발은 미국의 홉 브리딩 컴패니나 미국의 위홉스와 같은 몇몇 전문회사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렇죠. 이런 곳들이야 전문회사들이 충분히 투자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매출이나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기업적으로 가능하겠지만 우리는 안 된다니까요. 지금 전통주 관련해서 누룩 혹은 전통주에 투자하는 것처럼 우리는 맥주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홉 재배 혹은 홉 품종 개발에 좀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죠. 홉, 하베스팅, 홉 수확이고요. 홉 농장이나 정원은 포도밭과 반응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농장의 거무업수도 비슷하지만 매년 이 섬세한 작물을 유지하는데 많은 보살핌이 필요한 점도 그렇다라고 하네요. 높은 장대는 홉들 간의 넓은 간격을 의미하며 강라인은 홉 덩굴이 기어오르기 위한 굵은 줄이 세로로 걸려있다. 그리고 적당한 계절이 오면 홉 덩굴은 믿을 수 없이 정도 빨리 자라며 최적의 수확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매우 노동 집약적인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네요. 뭐 그렇다고 해서 볼이나 뭐 이렇게 그런 것처럼 노동 집약적일까요? 그렇게까지 노동 집약적인 작업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같이 농사 전문가 아닌 사람들은 힘들겠지만 농사를 전문제로 지어온 농업인들 경우에는 이 홉을 키우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다른 작물에 비해서 홉콘은 낮의 길이가 정확히 들어맞을 때만 형성되기 시작한다. 이 식물은 날씨가 어떻든 대략적으로 매년 거의 같은 날에 그 연간 주기를 시작하고 끝낸다. 애니얼 사이클이에요. 예를 들어 홉은 늦봄에 내린 서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수확이 준비되면 땀 위로 30cm 정도 위로의 동굴을 잘라내고 이후 건조 과정을 위해 홉콘이 달려있는 긴 줄기를 트럭에 실린다. 이때 가장 중요한 점은 홉 줄기를 일단 한번 자르면 건조로에 서둘러 건조장에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잘린 홉들은 수시간 안에 썩을 수 있기 때문이다. 네 맞습니다. 산화되기 시작합니다. 건조장으로 이송된 홉은 이후 폐기되는 동굴과 홉콘으로 분리되어 건조기로 쌓여서 들어간다. 상부가 개방되어 있는 넓고 얕은 탱크모양의 건조기 내부에서 홉이 안정되어 건조할 때까지 뜨거운 공기를 통과시킨다. 이후 건조 이후 홉들은 콘 형태로 압축되어 포낭되거나 펠렛으로 만들기 위해 추가적인 처리 과정을 거친다. 어떤 형태의 홉 제품이든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호일이나 다른 재료로 포장된다. 그렇죠? 그래서 홉은 수확하자마자 바로 이 홉콘만 필요한 거니까 홉콘만 분리되는 과정을 거치고요. 이후에 바로 살짝 건조를 시킵니다. 살짝 건조를 시켜서 뭉쳐죠. 뭉쳐. 뭉칩니다. 홉콘을 사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쫙 뭉친 다음에 그거를 바로 펠렛타 공정을 있는 공장으로 바로 이송을 시키죠. 그 다음에 거기서 펠렛타를 시키는데요. 결국은 이거를 분쇄를 해서 압축시키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열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열을 제어하는 그런 과정이 되게 중요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대부분의 홉은 이제 타입 90이라고 하는 이름을 달게 됩니다. 그냥 홉의 여포까지 같이 있어서 단순히 분쇄돼서 펠렛태되는 그런 홉들을 우리가 T90이라는 이름이 붙고요. 그 다음에 T45 홉이 있어요. T45 홉은 여기서 조금 더 여포를 제거하고 그 루플린 쪽에 있는 물질들을 조금 더 골라낸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루플린에 있는 홉 레진이나 홉 오일이 좀 농축된 홉이겠죠. 그게 타입 45고요. 근데 그건 중량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량이 뭐 1파운드나 90%가 있는 게 T90이고 45%가 있는 게 T45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T45가 더 비쌉니다. 그리고 이 압착 과정에서 열이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 열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 같은 것들을 써요. 써가지고 열을 굉장히 제어하는 그런 기술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홉 펠렛을 만드는 공정이 되게 부가가치가 많이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크라이오홉 같은 경우는 이거를 바로 여기서 액화지수를 바로 쏴줘가지고 바로 그냥 급속 냉각을 시켜버리죠. 그래서 옆어 부분을 제외하고 루플린 부분만 싹 뽑아가지고 완전히 홉 레진과 홉 오일을 집중해서 만든 그런 홉이 바로 홉 펠렛이 크라이오홉이고요. 실제 크라이오홉을 만져보면 훨씬 부들부들하고 압착이 조금 덜합니다. 옆어 부분이 없거든요. 더 비싸죠. 하지만 더 수율이 높고 아메리칸 IPA나 페이레이를 만드는 홉 향을 내는 데는 훨씬 더 유리한 홉이 크라이오홉입니다. 그리고 홉은 여기 이제 자외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외선도 물론 문제가 있겠지만 일단 홉 펠렛이 된 이후에는 산소가 담아면 안 됩니다. 산화가 바로 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산화가 되면 소위 얘기하는 치즈 향이 나요. 치즈 꼬리탄 향 이게 정확히 치즈 향이 이소발레릭 일 것 같은데 제가 이런 것도 약해요. 그죠? 이소발레릭 그 향이 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맥주에서 이소발레릭 향 치즈 향이 심하게 난다 하면은 이거는 산화된 홉을 드라이오팅에 할 가능성이 예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도록 하죠. 그 다음에 우리 핫브레이크 양조 용어네요. 당화와 스파진 이후 끓임 단계에서 맥즙이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주로 곡물에서 나온 단백질로 구성된 두꺼운 거품이 위로 상승한다. 그쵸? 막 끓이면은 이제 거품 같은 것들이 막 올라와요. 그런 것들을 적당하게 증기를 빼주는 그런 어떤 압력이 맞춰주면은 그게 이제 많이 생기지 않는데 만약에 안에 압력이 너무 세는데 그 밖으로 빼주는 압력이 너무 약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품들이 막 올라와서 전체 그 끓임조를 덮습니다. 아 그럼 나는 청소할 때 너무 머리 아파요. 그래서 이거를 잘 맞춰주는 게 또 어떻게 보면 노하우죠. 저는 이제 저희 장비에 대한 그 압력에 대한 노하우를 알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을 막고 있는데 예전에 몰랐을 때는 아 청소하느라고 진짜 진짜 빡셌습니다. 5분 정도 지나면 단백질이 더 있다가 조금 더 길게 거품이 사라지게 되고 지속적인 끓임 덕분에 단백질과 다른 물질들은 눈으로 쉽게 보이는 입자로 뭉쳐지게 될 것이다. 그쵸? 거품이 막 올라오다가 이제 그게 사라지잖아요. 사라지게 되면은 단백질이 있잖아요. 그 단백질이 어 단백질이기 때문에 막 끓이면은 뭉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단백질만 뭉치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여러가지 이제 큰 입자들이 서로 뭉치게 됩니다. 이게 핫브레이크다 라고 합니다. 이게 핫브레이크입니다. 그래서 우리 홈브루잉 할 때도 보여요. 하얀 막 그 계란 흰자 뭉친 것 같은 것들이 위에 막 있거든요. 그게 일등의 핫브레이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끓임 단계의 무거운 덩어리들이 끓임조 바닥으로 가라앉으면 제거할 수 있다. 그쵸? 이게 월풀로 이제 제거하는 거죠. 핫브레이크가 없으면 단백질이 부유물 속에 남아있게 되고 이후 저온온탁뿐만 아니라 완선된 맥주에서 다른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다. 핫브레이크는 양조가 필수적인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끓임 과정이 솔직히 맥주에서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곡물들이 이제 끓임조로 넘어오는데 눈으로 봤을 때는 투명하게 넘어오거든요. 하지만 그 안에 최종 맥주에는 있으면 안 되는 큰 분자들의 어떤 단백질들이나 조금 부순물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거시키는데 필요한 게 바로 이 끓임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끓임 과정 처음에 넣는 비터링 홉 있잖아요. 그 홉에 있는 폴리페놀 옆호 부분들이 옆에 있는 폴리페놀 부분들이 폴리페놀들이 이 다른 불순물들하고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게 청진작용 역할을 또 1차적으로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종 맥주의 칠레이지 같은 것들을 일으킬 수 있는 불순물들을 다 잡아서 밑으로 가라앉아주죠. 비중이 높게 되는 거죠. 비중이 낮아서 안 보였던 것들이 이제 뭉쳐지게 되면서 비중이 높게 되면서 밑으로 가라앉게 되고 월프를 통해서 제거를 하거나 뒤에 나오는데 카라기난 같은 청진제를 추가적으로 넣어서 카라기난 같은 청진제는 끓인 과정에서 넣는 거거든요. 카라기난 같은 청진제를 넣으면 끓인 과정에서 이런 것들에 결합을 해서 밑으로 쭉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가라앉은 다음에 위에 부분만 이제 바루조로 넘기는 거죠. 그래서 바루조로 다 넘긴 다음에 끓인조 밑에를 보면 지저분한 찌꺼기들이 되게 많이 쌓여있어요. 핫브레이크가 그런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이드로미터 비중계 액체 속의 당분 및 기타 용해성 물질의 양을 측정하기 위한 간단한 과학도구로 유리 재질로 되어 있으며 눈금이 있는 막대가 붙어있는 부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중기죠. 비중계 그래서 비중을 측정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는 약간 동그랗게 밑에 약간 중량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위로는 쭉 긴 막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막대에는 눈금이 표시되어 있죠. 비중계를 맥집에 떨어뜨려 표면에 멈추는 지점의 눈금을 통해 값을 얻을 수 있다. 비이커에서 긴 비이커에다가 액체를 넣고 뺑글을 돌려서 딱 놓으면 눈금이 액체의 맨 위에 있는 지점과 맞닿아 있는 눈금을 읽으면 우리가 비중을 알 수 있고요. 순수한 물에서는 상당히 밑으로 가라앉겠지만 어떤 수준 이상의 당분과 용해성 물질이 들어있는 고밀동형에서는 위로 떠올라 더 높은 눈금을 나타낸다. 순수한 물에서는 그 비중이 1입니다. 1. 1.0000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중이 1이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물의 비중이 1이라고 하면 그 순수한 물 안에 뭔가 뭔가 더 들어 있다고 하면 더 올라가겠죠. 그러면 비중이 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을 1이라고 봤을 때 이 용액은 얼만큼 되는지를 눈금으로 우리가 알려주는 것 이게 비중계고요. 예전에는 플라토를 많이 썼었는데 요즘은 스페스픽 그래비티를 많이 씁니다. 비중계는 브로어의 무기구에서 중요한 도구이기는 하나 한치 오차도 보여주지 않는 정확한 장비는 아니다. 때문에 대형 브로어리에서는 정확한 비중을 측정하기에 더 정교한 전자장비를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이 맥주 발전에 정말 엄청나게 기여를 한 게 바로 이 비중계예요. 비중계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모르죠. 그렇죠? 알콜 도수도 모르고 솔직히 대중이 없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알콜 도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X로 표시했잖아요. 알콜 도수가 감각적으로 낮은 건 X 좀 높은 건 XX 더 높은 건 XXX 알콜 뭐 이거를 숫자로 표시할 수 있는 장비 같은 것들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만 맥주가 표시되어 썼는데 19세기 이후에 이 비중계가 발명되면서 이 양조에 있어서 혁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양조의 혁신을 불러온 가장 중요한 도구가 이 비중계였어요. 그래서 순수한 물이라고 하는데 4도씨의 순수한 물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4도씨에서 부피가 가장 낮아지는 작아지는 이상한 놈이거든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부피가 커져요. 얼음이 되죠. 물은 4도씨에서 부피가 가장 작아지는 그런 액체여서 4도씨 물이 기준이에요. 다른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4도씨를 기준으로 해서 원래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양조에서는 보통 20도씨를 기준으로 하기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정확한 비중을 알기 위해서는 원래는 맥즙을 4도씨까지 내린 다음에 비중계를 돌려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20도씨까지 일단은 온도를 내리는 거를 첫 번째 목표로 하고 그때의 비중을 잽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략적인 비중을 알 수 있는 거죠. 즉 그래서 환산을 해야 되거든요. 환산을 해서 원래는 정확한 비중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일단은 거기까지 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발효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비중을 잴 때도 대략 한 20도에서 25도 사이가 되기 때문에 그냥 그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비중을 재서 알콜 듀스를 계산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비중계로 재는 거는 액체나 기체는 온도에 따라 부피가 변하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비중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아주 정확한 비중을 내려면 온도의 그 모든 오차들을 다 수정하거나 아니면 그걸 정확하게 그 환경에서 비중을 잰 다음에 알콜 듀스 계산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실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기는 좀 힘들다. 비중계 자체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디지털을 이용을 하죠. 저도 지금 디지털을 이용하고 있고요. 이게 저는 또 양조 현대양조에서도 새로운 혁신 이러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처럼 작은 양조장에서는 이 디지털 비중계가 와 너무 진짜 대박이에요. 진짜 너무 양조 효율을 확 올려준 장비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지금 국내에 있는 저희처럼 소규모 부러리들은 다 이 비중계를 사용하고 있을 것이고요. 리얼타임으로 비중과 그다음에 대략적인 알콜 도수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죠. 바로 그리고 살짝 한 10mm만 꼽아서 또 우리가 비중을 될 수가 있거든요. 디지털 비중계 같은 경우는 물론 그것도 아주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비중계를 돌리는 것보다 더 정확하고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양조 시간은 훨씬 더 단축시킬 수 있고 그리고 비중을 빠른 시간 안에 비교적 정확하게 딱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양조의 효율도 올라가고 품질도 올라갑니다. 물을 더 넣어야 될지 더 끓여야 될지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양조사들이 그래서 이 디지털 양조계 큰 회사들이야 큰 장비를 쓰겠지만 저희 같은 작은 회사들은 굉장히 작아요. 장비가 그것 갖고 핸드폰에 앱으로 연동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저 같은 경우도 이 디지털 비중계를 사용하면서부터 양조 효율이 확 올라갔고 양조에 대한 스트레스가 확 떨어졌어요. 옛날에 비중될 때 그 스트레스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디지털 비중계를 쓰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이기의 발달이 기기의 발달 기기의 혁신이 진행될수록 양조 또한 역시 발전하고 있다라는 점을 이 비중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비중계니까요. 비중의 개념 우리가 하지 않았나? 어쨌든 비중 예전에 한 것 같고요. 자 드디어 I로 넘어왔습니다. I로 넘어왔는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져야 될 것 같네요.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맥주 사전 계속 들어주시면서 맥주에 대한 상식과 지식을 높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노래 듣고 그러면 우리 알쓸 맥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죠.